3월 정보통신기술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이끌었습니다. 산업부는 3월 우리나라 ICT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.6% 증가한 19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이며 2016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도 함께 기록했습니다. 수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.5% 증가한 90억 6천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는 10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.